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4 경찰 모드 122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헤헤헤헤헤 경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FIB입니다. FIB 용원. 원래 FPI인데 이상하게 FIP로 되어있네요 뭐 GTA4니깐 뭐 다른 그런게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것처럼 헤헤헤헤헤 부가티베이론 예 저번에는 부가티베이론 했었는데 예 이런저런 스크립트 오류 및 그 맵 로딩 버그로 예 재밌지 못해서 다시한번 합니다 아 뭐야 왜 좀비왔어? 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참고로 제가 핸들링을 부가티베이론 성능에 맞춰서 예 핸들링이 쉽지 않은것을 예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시작하기전에 어이사마 자 야 무단행단이 아니구나 무단행단 아니에요? 맞는거같은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FPI에서 키고 자 준비 하나 둘 셋 출발 이거 벗어 뒤에벗어 뒤에벗어 이 토크 오! 속도벗어 오우오ожал 저거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왠지 디드포스피드를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너무 빨라 진짜 자 여러분 이동합시다 자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날거에요 여러분 어 지나갖겠다 잠깐만요 렉이 걸리네 갑자기 자 이동합시다 자 앞에 스포츠카 문제가 있네요 한번 도와드릴까요? 그러죠 저기 아, 오, 오, 이사마! 예, 아가씨? 아줌마? 아가씨? 아이고, 차로 참 좋은거네? 잠깐만요, 어어... 어, 어, 존, 잠깐만. 예, 제 파트너리 이름은 존입니다. 참고로. 자, 체크 아이디. 쇼어, 노 프러븜? 괜찮, 네? 예, 그냥 가세요. 노 프러븜! 자, 안을 한 번 조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 뭐가 무제 있길래 엔진을 만지자 만져버린건가? 흠, 아무것도 없구만? 자, 그러면은, 이차는 예, 고장난, 아, 고장났겠죠? 예, 견인차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You want it, you got it. 그래, like your face. 자, 존, 우리 이동하자. 우리 할 일 바빠. 가자! 자, 부가티 베이론을 타고, 세상에서, 비싼 차 중에 하나죠. 를 타고 한 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왜 안 와, 견인차. 자, 부가티 베이론이다. 접촉만 하는, 아, 접촉이래. 스킨쉽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별 5개입니다. 아, 별 4개예요. 땡기라, 네 내 차랑 접속했다. 아, 자꾸 접촉이래. 스킨쉽. 그래. 왜 내 부가티 베이론을 끊는가. 안녕하세요. 아, 렉클레스 드라이빙이죠. 다른 차는 다 이해하겠다만, 부가티 베이론만은 안 됩니다. 아이디 페이퍼 플레이즈. 아이디 빠빠 플레이즈. 페이퍼. 칼로, 칼로레인 헌터. 이름 특이한, 야, 54년생? 와우. 음. 동아리구만! 너 뭐냐? FIB 요원을 친거냐? 그래, 내가 지금 봐주겠어. 이사님부터 그, 중요하니까. L, A, N, H, Hunter. 음, 처음 걸렸네? 뭐, 봐줍시다. 예, 뭐, 나이도 많고. 예,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 잠깐만, 왜이래. 자, 그냥 봐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부가티 베이론을 명심하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저 중에 하나입니다. 어이, 봐라. 자, 좋은 타라. 내가 복수해줄게. 타라. 자, 땡기세요. 저기, 왜 안되지? 어! 형님! 이사마! 이것봐라. 야, 저, 싸고리, 크롬 빅토리아 차를. 어우, 이것봐라. 그래, 당신. 경찰서 가서 봅시다. 다시 땡기라, 어디 가노. 땡기라. 다시. 그렇지. 땡기시오. 자, 한번 자세히 조사해봅시다. 저기, 여보세요. 당신의 지금 파트너를 찾습니다. 자, 이거. 레클레스 드라이빙 하나 포함되죠. 쇼미와 아이디. LCPD가 아니고 FIB 요원인데. 흠. 시어스. 루셀 시어스. 어, 이상하게 본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맞을걸요? 자, 존. 한번 타봐. 자, 우리 이 비싼 차에 탑재된, 예. 인텔 코어 i7. 익스트림 프로세서에 탑재된 노트북을 함 써봅시다. 셀. 시어스. 이럴 줄 알았어. 넌 저번에도 문제가 있었지. 넌 끝났어. 내려. 자, 당신은. 경찰서 가서 좀 고생을 좀 하겠습니다. 자, 내려세요. 렛미시요. 렛미시요. 헨드 루프. FIB. 유어 언더 레스트. 자, 형님. 연행 부탁. 레차는 투도어야. 그래서 한 명이 더 다섯. 두 명이 최대야. 자, 트렌끄럴 조사해봅시다. 여러분. 안 돼.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견인해 주시고. 자, 서해 가서 조사를 하고. 자, 전 우리 가자. 우리는 추격전 하기 위해서 이동합시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자, 이동합시다. 여러분. 어, 이상한. 어우, 쏘리. 마이배드. 진행할게요. 잠깐만, 견인차가 올 건데? 자, 견인차가 오는 동안. 예, 신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미들파크에 추격전이 있네요. 잠깐만요.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하면은. 이동합시다. 그렇지. 오우, 저기 있다. 잡자, 가자! 부가티 베이론의 제성능을 보여드리마. 자, 여기서 유턴 한 모양인데? 맞죠? 그래, 유턴. 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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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티 베이론! 오우! 오, 이상한. 오우, 노노노노노노논. 오, 다양하다. 오오 들어봤다りました. 핸드링이 어렵네요. 이 차량 조그마한, 힘준 분은 이게, 금방 미끄러지니까, 힘드네요. 어, 이상한. 오우, 쏘리 마이배드. 아임써 쏘리 번호 러비여. 다 거짓말, 미안합니다. 오우! 쏘리! 자, 여러분, 부가티 베이론입니다. 비켜주세요. 어딨어? 그렇지, 드립당. 아 반았다, 이런 Подolt 아, controls. 돈 많이 깨지겠는데? 여 어디갔어? 여깄다 어린가에 저깄다 잡아라 야 이거 샌들리 어렵다 이거 진짜 이차의 흰 보소 타이어가 막 제자리 돌아 가속도를 얼마 아 저기 얼마나 세면은 자 여러분 나와주세요 부가티 베이론이 나십니다 자 앞에는 산차 크라운 빅토리아 아이고 반갑다 멈추라 안 멈춰? 부가티 베이론이다 아 멈추네 이거 봐라 어? 어디가? 오오 머리쓰는데? 오 나이스 그렇지 좋았어 오 내 차를 찼어? 이리와 내려 가만있어 유어 언더 어레스트 자 우리 존 올렸어 존 존? 아 저기있다 그래 당신을 체포됐습니다 자 연행부.. 연행부터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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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뭐가있나? 아 아무것도 없네 흠 자 견인해주시고 어 형님 미안해 어 어 미안해요 아니 그거까지가 넘어지는거야? 자 여러분 실례합니다 나와주세요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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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쏘리 아 쏘리 미안해 서스펙트 인 카스디? 네 그거 아세요? 부가티 베이론이 아무리 망가져도 저는 무료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은 이런거 박치고 어 안깨졌.. 아 안 붙어졌네? 잠깐만요 따쎄 거치 예시가 자 앞에 상처 보이죠? 자 여기서 불빛을 키면은 수리.. 아 저기 수리가 됩니다 아 빨간불인데 뒤나갔다 이런 이게 LED 스크립트가 이게 불빛이 바뀌었던 차를 다시 만드거든요 예 그래서 저차 뭐야 예 그래서 예 차가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들면은 문을 아 저기 불빛을 끈 상태에서 내리면은 문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예 불빛을 키고 내리면은 문이 깜빡 아 저기 열렸다 열렸다 다쳤다 하잖아요 예 이것도 예 ELS가 차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뭐가 문제있습니까? 도와드릴까요? 자 일단 면허증을 보여주세요 아저씨 잠깐만 아니 이사람아 문을 뭐라는거야? 음 잠깐만 아 엠블러 이거 엠블러스 불러야돼 어떻게 할 수 없어 잠깐만요 예 그냥 가세요 아무 문제없네요 자 엠블러스 오세요 저는 도어가 두개라서 사람을 두 명밖에 못해 옵니다 어디서봐 버스 이거 봐라 야 완전히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구만 자 안에 뭐하는지 한번 조사해봅시다 여러분 자 견임 부탁 이사람 이사람 히 다승 룩굿 위아 테킹팀팀 훌X 투 타어 스피도 그래 좋았어요 자 견임하시고 자 존 우리 이동하자 우리는 추격전이 급해 아 흫흫 자 뭐좀.. 추울질없나? 이 차량 스피드가 생명인....아.. 스피드가.. 제일 그건데 너 밑에 파크야? 여.. 근처다 여 근처있어 시..어 이사마! 시..어 이거봐라! 야이거..엘레디케인데..안 비키네.. 어디있어? 올리라, 오.. 피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맞다 오! 노! 노! 밟아라, 밟아라! 밟아라! 부가티 베에로 밟아라! 달리라 오우, 파이어 아랫! 오케이, 알았소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연어외다 오우쉬 종아,조심해 자,펌오면 총 살라아 오 노 후우와우 존 살아있지 존 쏴라 발퍼 자 씨가 박사ʻóara, 박사라 박사라 가만있어 이쒀 y men 엇 언더어레스트 어? 죽었네? 아 이런 아니 그렇다고 죽이면 어떡해 쟤는 총을 안쌌는데 좀 봐줘야지 아 참 자비가 없는 형님들이구만 아하 잠깐만요 트렌더를 조사해볼게요 자 경찰한테 총을 쏘면은 잊게 됩니다 결과가 뻔하죠 자 견인해 주시고 아니고 사람 아 안에 사람이 있구나 자 일단은 자 존 시신 아 저기 시신을 꺼내라 그렇지 나이스 그래 역시 우리 다한다 우리 존 잘해 아까 했지? 아 자 견인해 주시고 엠블러스 커먼요 아 이거 아닌데 엠블러스 커먼요 자 견인차가 왔고요 저희는 이동합시다 아이고 신나는 출력전이었다 오 이사람아 부가티벨을 쳤어? 당신이 이 차를 어? 수리하려면은 한 1년치 월급을 내야돼 예 그까진은 좀 오바죠 아 그럴수도 있겠다 특히 앞에 범퍼는 쓰읍 그렇게 많이 안할 것 같고 예 하여튼 예 어느 특정 부위가 찌그러지면은 돈이 많을 것 같고 아까 저 신호등에서는 빨간불이 초록불이고 초록불이 빨간불입니다 여러분 명칭하십쇼 난리다 오 야 워우우 빠쎄 엔진 손해보소 예 참고로 일단은 아 일단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께요 일단 좌회전 예 사람들이 이거 깜빡이를 어떻게 켜냐고 물어보는데 깜빡이는 예 그 뭐냐 인디케이터라는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깜빡이를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찰모드가 설치가 안되있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이삼아 저기 아가씨 일로오세요 내 앞에서 무당인단을 했어 일로와 어느.. 어느삼이야? 자 아가씨 아이를 보여주세요 어? 안되나? 쟤 뭐라고 했어? 너 방금 F라있냐? 나한테? 맞으려고? 자 일어봅시다 내가 봐줄게 있어 처음에는 이 여자들이 간덕 간이 배붓골 나왔나? 이씨 무당인단하고 있어 오 이삼아 그래 너 일로와 너 끝났어 이제는 헤헤헤헤헤 당신은 부가티비에론을 의해 땡겼습니다 아이고 이삼아봐라 자 존 총 꺼내라 수상해 이사람 수업 맨 요 드라이빙 레클리스 백더 감히 주상 아 저기 주황선을 넘어옵니까? 당신은 운이 안좋아요 그것도 부가... 아 잠깐만 내가 봐줄게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저기 저 SUV 저 SUV 잡아라 SUV 떨려 비 high 이 부가티비에론 성능을 보여주겠어 자 후진 Kemve 오 자 안되네 달려 젓말을 잡아라 아우 멀리 못갔네 자 몹투시여 당신은 내가 땡겼다 자 당신도 이게 아주 저려의 찬스라고 생각하세요 예 부가티베이론을 그렇게 쉽게 보는 차이가 아닙니다 에이 요 맨 하우아유 두잉 맨 아 이 사람은 F12 예 원인을 모르니까 신고만 들어왔으니까 보자 어 아이디 페퍼 플리즈 나한테 보여줘 아이디가 있냐 있네 자 조사해볼게요 자 존 우리 한번 예 컴퓨터를 뚫려봅시다 예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은 아 예 게이밍 노트북 오버클럭이 가능한 노트북 오버클럭해도 맞지 않은 노트북 J-O-R-D-A-N 흠 수상 못찾았네 예 수상 못찾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상식도 알겠는데 형님 오 있어봐 이 사람이 진짜 그럼 빅토리아를 몇대를 사도 응? 아 몇대를 팔아도 이거 부가티페이로 사기도 힘든데 아 그냥 가세요 오 오 도망갔어? 이빠라 이 사람아 너 끝났어 나중에 서해 가서 보자 오 오 이거 뭐야 뭐 이거 너 뭐야 이 자식 봐라 와우 간도 크네 감히 FIV 요원을 쏴? 야 진짜 완전히 간이 배박골 나오는 사람이 천치구만 응? 아니 무슨 간의 와이파이 어 와일리스 넥트홀카가 살찌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피가 무선으로 전달이 됩니까 에? 그럼 불가능하죠 어 아 진짜 그런거 나오면 진짜 무섭겠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에 아 그거 뭐지 액체를 같은거를 예 전파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어 어디서 아휴 죽었다 어떡하냐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뭐냐 이런 견인차들을 또 이렇게 체포를 하자 아 저기 하려고 하면은 예 튕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달해주세요 앰블러스 온다 자 시신 두개를 처리해주세요 여러분 아 무슨 콜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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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앰블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유통기간 유통기간 유통기간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 차 처리가 되었습니다 갑시다 자 이번에 우회전 이게 유통기간이 이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수상하네 음 2014년 사 2위 응? 2월 1일 장난하나 지금 씨 아닌데 내가 그때 살때 29일로 하고 있었는데 뭐 잘못봤나 모르겠습니다 마셔보고 배아프면 그냥 뭐 싸면 되지 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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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왜왜왜왜왜왜 안가? 야 이거 뻗어 아 잠깐만 지금 불키지마자 자 타는 순간 당신 둘을 끝났습니다 인생 아 저기 뭐야 아가씨? 왜이래 어 아파요? 그래 앰블루스 앰블루스? 와나 아 무슨 앰블루스 없어 아 진짜 앰블루스 위치를 좀 잡아야겠어 잠깐만요 위치 잡을게요 이케 왔다 아 아 아 진짜 콜포스 서비스 앰블루스 아 좀만 기다리세요 아 없어지겠다 아 진짜 앰블루스 앰블루스 왜 안와 앰블루스 왜 안와 아 안오는데 잠깐만 아 큰일난데 이거 앰블루스 아 베이트카 말고 자 앰블루스 빨리 앰블루스 아 진짜 왜 안와 앰블루스가 왔다 드디어 써 아 아가씨 좀만 버티세요 기다리세요 아가씨 좀만 기다려 제발 아 진짜 자 앰블루스 빨리 오세요 앰블루스 제가 쏴 버릴 겁니다 아 또 이상대가 유턴하나 그렇지 유턴 아니 아까 온대로 오면 되는데 왜 안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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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 빨리 오세요 앰블루스 자 얼른 오세요 이 여자분이 위험하.. 지금 위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명 살렸네요 뭐 춤춰요 지금? 쉬자전을 끌 오케이 그래요 예 부탁합니다 예 자 아가씨 가세요 왜 안가 엥? 저기 아가씨? 자 여보세요 뭐 마더 F? 맞을래? 잠깐만 타라 뭐하노 엠블루스 타라 뭐하노 안타? 오 없어졌어 뭐야 어떻게인가? 탄거야? 오 승관 2등 자 여러분 실례합니다 경찰에 좀 지나갈게요 여러분 아 경찰 아니지 FIB FIB지 자 새치기 뭐야 이것도 넌 모냐 êtes 칙 파워 오브 폴리스 victory 어이구 자 타면은 당신들 그러면 입니다 자 타기면 타봐라 내가 진짜 독수리 눈을 해야 비싸 굿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 차분해 비싸 너 어디가냐? 어이구 자 넌 봐줄게 내가 일단 이사 먼저 어 뭐 안 됐지? 어라? 됐다 아 진짜 자 가자 여러분 그렇지 자 땡기라 이 쾌력을 좋아하는 형님아 아니 앞에가 땡겨야지 하나 둘 셋 어이구 이 사람이 부가틴 베이론의 그 뭐냐 성능을 모르는구만 자 일로 오세요 어이구 차부가 날렸다 너 별 그래 너 별 뭐냐 두개다 자 너가 부가틴 베이론을 끊는 순간 너는 별 여섯개다 그렇게 알고 있어 나 없나 멈추어 떠세 그치 형님 그렇지 어 내 차 막았네 어이구 전복됐나? 가만했어 지가 어깨 다 터뜨리고 타라 좀 타라 이제 타이어를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어이구 난리 났다 자 여러분 나와주세요 This is a FIB This is a FIB 아 불안해 이럴 줄 알았어 가자 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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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티베로 멈추라 안 멈춰? 어이구 야 저 옆에 있는 여자분 진짜 죄 죄가 없는데 아 죄가 있죠 왜이러oubtedly 잠시만요 가만있어 어 아가씨esto 누가 쏘는데? 누가 쏴 지금 저건가? 아 형님인데? 자 일단은 앰뷸런스를 앰뷸런스를 해 자 타라 얼른 그렇지 그리고 앰뷸런스를 부릅시다 여러분 콜포서비스 앰뷸런스 자 여러분 실례요 경철입니다 오우씨 깜짝 야 이 사람들 간이 배받고 나왔어 완전히 잠깐만 이거 커피만 마셔볼게요 이게 유통기간이 29일인지 아 1일인지 모르겠네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 죽었지? 그래 쟤는 나는 총 엄청 많이 많았어 자 우리는 부가티 베이로를 타고 이동합시다 자 자 이번에도 한번 더 추격전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격전이 어디있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예 신나는 몽개가 안나왔네요 오토바이 땡겨볼까요? 그러면 몽개가 날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저 희생 뭐지? 잠깐만요 어 살았네? 나이스 여기있다 따쎄이 갈치해 자식아 어디서 망가려고 가만히 있어 오잉뻐라 깜짝아 이쉬 아우 놀래 그 저쪽 뭐야 노쏘는데 어디야 저기 너, 너야? 이 자식아 어디서 경찰다 총살 이 자식아 자, 당신은 채포됐습니다. 자, 형님 연행 커몬 자, 늘었다 영상.. 잠깐만요 뭐지? 영상생활 자, 그리고 저희들 이동하게 보겠습니다. 아, 머깅이구나. 알았어 아, 여기있네 핸드폰 핸드폰이 지갑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지 모르겠다 뭐지? 지갑인가? 아, 핸드폰이구나. 알았어. 자, 존 타라 자, 이거 드리고 저희들은 오토바이를 자,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이사만 조심해 저 문 떨어지면 자, 잘못하면 나 챙겨 어, 여기있어. 여기있다. 자, 여기있습니다. 노 프라블럼! 오, 야아! 오, 쏘리! 오, 마이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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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가씨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저기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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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래,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예, 경찰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예,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지 마세요. 예, 당신도 곤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헤헤헤헤헤 여러분, 신고하면은 안됩니다. 잠깐, 아 여기 빨간불이 있는데 잠깐만요. 오토바이가 왜 안보이지 오늘따라? 예, 오토바이를 집중적으로 땡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몽개그엔 최고죠. 왔다에요, 왔다. 오토바이가 안보이네. 여기는 빨간불이 척불이고, 척불이 빨간불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척불이 척불이고, 빨간불이 빨간불이에요. 오, 오, 희한하네. 오토바이가 한대로 안보이네. 흠. 자, 고속도로, 빨간불이지. 아, 이런. 자, 그렇다면은, 예. 신호가 바뀔 때까지, 자, Burnout 해볼게요. Burnout. 타이어를 제작해서 막 돌리기. 이러면 헛돌리는거죠? 하나, 둘, 셋, 발사! 오, 야! 왔다니, 갔다니, 왔다니, 갔다니!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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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기저귀야, 안부리쳤어. 나이스, 좋았어. 예, 이건 제, 제 실소입니다. 여러분. 모든것도 헬멧 썼네요 자, 이사람들이 괜찮았는지 한번 그 번호판 읽어볼게요 다 괜찮네 오우, 싸리 PCJ 컴퓨터젤리? 흥 자 이동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차는 PCJ가 아닌게 하 같은데 맞나? 그치? 다르죠? 아, 오토바이를 찾아왔는데 잠깐만 헬멧 아 썼네 잠깐만요 어 유타임 그렇지 한번 조사해볼게요 숙성한 점이 있나 오! 오 쏘리 아 미안 내가 저거 버럭 방법도 못봤다 어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돈은 안받을게 아 저기 벌금 안받을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데 신경쓰고있다가 박았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에스쿼트 해드릴까요? 흐흐흐흫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차 뭐야 야 너 왜이렇게 붙어서가 음 다시 한번 나 지켜보겠어 뒤에 경찰에 있다 부가티 베이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것봐 운전 이상하죠 오 뭐야 땡기세요 자 운전업에 그다지 가는건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사 같이 가야죠 여러분 헤이 썸맨 조용하네 어 저 뒤에 오토 또 있다 그래 당장 가세요 헬멧 썼나 안썼다 내가 봐드릴게 내 제 잡아야돼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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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타라 저 오토바이 잡아라 헬멧 안썼다 아 뭐 아 길을 막아놨어 왜 왜 아아 놓쳤어 어 저 오토바이 뭐지 뭐야 이거 엥? 이거 뭡니까 왜 왜 이런데 저기 여보세요 죽었어? 아 그걸 모르겠네 잠깐만요 일단은 아 콜포서비스 엠뷸런스 오세요 빨리 그리고 오토바이 도 겨냥해주세요 오케이! 너 헬멧 안썼다 좋았어 아 모쏠 로스트 컨택트야 자꾸 오케 왔다 자 저 이리 갈게요 엠뷸런스 왔으니까 자 여러분 실례 어이구 이서봐 오오오오오 됐다 땡기라 가자 그렇지 땡기라 땡기라 땡기세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자 오토바이를 땡겼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안됐어 아 다시 미안합니다 이럴때는 조금만 뒤로 가면 돼요 오케이 자 조사를 해봅시 에이 썸맨 당신만 헤맸쓰면 안전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뒤에 분도 쓰셔야 돼요 아 이거는 F12 LCP에 대해 쇼미 요 ID 맨 워트 그래 니로리 워트다 자 차 안에 들어가서 예 인텔 코어 i7 익스트림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커넥티브는 예 4G 또는 LTE입니다 캐나다에는 아직 LTE가 예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어 M O N R O E 어 누구 죽었다 음 이 사람은 괜찮은데 일단 벌금을 내세요 누구 죽었어 그래 운전을 좀 조심해야지 오 땡스 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벌금 100번을 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경제선을 앞으로 가서 쭉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박어 자 존 빨타라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아 저기 있구나 잠깐만요 일단은 이 앞에 오토바이도 조사해보고 괜찮고 어 왜 안되지 이사람 아 됐다 괜찮구나 자 다음 차 오세요 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부가티 베이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박으면 알지 너 끝난다 박으면 알지 어이구 언패트 파인 아니 잠깐만 여보세요 너무 왼쪽 붙었다 좋았어 그렇지 좋았어 당신은 내 취향을 알아 자 자 존 일로와봐 조사하자 해봅시다 진짜로 그 벌금 안냈는지 음 처음 걸렸네 그래 처음 걸렸네 잠깐만 처음 걸렸데 어떻게 벌금을 내는게 있지 다른 쪽에서 걸렸나 자 벌금을 내세요 예 저리가 아 자 나중에 한번만 더 안내면은 예 돈이 왕창 깨집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동할게요 자 커피를 마시고 어 잠깐 꼈다 잠깐만요 어 나 안타지는데 잠깐만 타라 타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큰일났어 내가 꼈어 됐다 그렇지 좀 가자 야 진짜 이차 가속도는 진짜 좋다 어 야 흠 자 이삼 차로 다 괜찮네요 오토바이를 잡아야되는데 아 진짜 이삼만 운전 똑바로 해라 오토바이 온다 헬멧 썼나 헬멧 썼네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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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네 웬일을 헬멧 썼어 자 그래도 조사건 조사해야죠 MP3 플레이어 도대체 어느 언제적이야 이삼아 가만있어 경찰다 뭐해 죽였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뭘 죽였네 아 아니 그정도 죽을 죽을 그게 아닌데 자 어쨌든 엠브레서 오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연약한 남자구만 나와라 이삼들아 경체자 어 И 야 경채가 경찰차와 경찍사이에 흆 있는ete entails 당당히 헬멧을 안썼네 일로와 뭔소리야 욕하지마세요 아니 이렇게 가면 안되지 다시 갑시다 여기! 어어!! 왜 안돼? 워우 오우우 오케이! 도망 가자!! 좋자! 아! 왜 일로 가! 히 편할꾼ha herd squirrel 가만히 있어요? 몽개고 씨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개그맨님 Eck 쫄 최근에는 희 아! 재미있다! 흐헤헿 대가루 자 형님 와나 어어 컴투 파파맨 아 몽개고 시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겨님 플리즈 자 이동합시다 자 쫑타라 자 지나갈게요 저기 저기 형님 오픈해줘야지 다시 해야돼 어 원티드 마크 그게 이천가 아 모르겠다 확 차지 않아 아 잠깐만 이거 좀 뒤로 있다가 앞으로 가면은 저기 형님 아 내가 그냥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안 열어주네 자 저희들은 다른 서면 이동할게요 야 몽개고 실컷 잡았다 저껍데 화려한 걸 기대했는데 자 버스는 괜찮나요 볼까요 위에 헬기가 지나가고 택시 괜찮고 헌트 괜찮고 아 아들 언론은 그 모르잖아 무슨 get out of way 니 얼굴이 get out of way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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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오토에 없나 앞에 없구나 잠깐만 저 앞에 있는 차가 왜 이렇게 차가 밀려 수상한데 아니 차가 밀리는 곳이 아닌데 왜 막히지 조사해볼까요 조사해보지 신납니다 경찰이에요 어 잠깐만요 저 차가 수상한데 아니구나 아니 왜 막혔지 여기가 이상하네 모르겠네요 어 이 차 왜이래 문제 있었구만 자 땡기세요 자 앞에 좀만 더 그래 possible warrant 자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능해? 안되구나 자 조사를 해봅시 자 아니 차 뒤가 왜이래요 이거 빨리 수려되는 거 아니에요 시리어스 데미지 그래 시리어스 LCPD show me your ID 제스 제이스 어 이름이 이름이 범용치 않은데요 제이스 추격 자 조사를 해봅시다 예 다른 것도 문제 있으니깐 제스 체이스 음 괜찮네요 예 일단 벌금은 내세요 예 실제로 창문에게 금이 가거나 이럴때 쟤 뭐야 잠깐만요 예 벌금은 내세요 자 일단 얼른 빨리 자 내쉬고 자 저리 일어봅시다 아 길어만 하면 어떡해 자 존 빨리 타라 존 그래 빨리 타라 아까 앞에 흰색 있었는데 없어졌구만 실납니다 진짜 없어졌어? 없어졌구나 이런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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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 있다 저 있다 여러분 실납니다 어이차 호우 따세요 지가 그래 몸개가 잘했어요 덤블링 FIB You are under arrest remain on the ground 역시 핸드폰 훔쳤구만 아니 도대체 도대체 이 핸드폰에 뭐가 중량이 들었길래 어? 훔치는 것이요 어이차 이 사람은 조심해 자 얼른 탑시다 자 실납니다 경찰이에요 자 핸드폰을 돌려주러 가야되는 이 직업이 왜이래? 미친한테 왜이래? 여보세요? 무슨일이야? 이거 뭐야 또 멀리있어 이 사람 여깄다 딜리버리 어? 여깄어요? 여보세요? 저기요? 핸드폰 여기있습니다 땡스 마이 듀오 땡스 마이 듀오 그래 뉘옥을 오오 당첨 자 여기 경찰은 몰랐지 자 부가디 베이론 경찰입니다 아니 여, 여기 사람 어떡해 아 진짜 사람들 생각이 없어 자 땡기세요 땡기시요 뭔 소리야? 자 Exit your vehicle 아 오늘은 몽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아 두개 나왔나요? 아 두개 나왔나요? 아 두개났죠? 그렇죠 헤이! 어 흑 어 아주머니 어 뭐지 이거? 레이크래스 드라이빙 해야되나? 아 F12 하자 신고 들어왔으니까 아이디 페이퍼 플리즈 있긴 있어요? 가짜 아니야? 야 이름도 길다 자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노트북을 두드려보자 F A V I O L A S A N T I 아니 타고 타국에서 오셨나? 죄송합니다 어 아 놀래라 자 도망가지 마세요 흑누나 자 그냥 가세요 별다른 못 찾습니다 그냥 가세요 야 아까 아까 했던 행동을 제가 봐드릴게요 자 이동하자 존 가자 뭔 소리야? 가자 야 경찰서까지 달려가 볼까요 여러분 가자 달려 오야 경처서가 어딨더라? 아 이쪽 섬은 제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아 어린 자겼다 자 마지막 가기전에도 오토바이를 점검하는 이 섬세한 성격 오오오오 소이 오토바이 괜찮네 어 어 미안합니다 아 이거 운전 힘들어 운전이 힘든게 아니고 제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 어떻게 핸들링을 수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실례합니다 경찰이에요 잠깐만요 헬멧 썼나? 썼네 아 좀 재밌는 몽개국 보려고 했더니 안되겠네요 야 꼭 저런 애가 있.. 꼭 저런 놈 있어 끝까지 한 번 비켜 경찰 사인 올리는데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 모드 122편 여기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가티베이론 또 기회.. 기회가 되면은 부가티베이론하고 또 뭐 페라리라든지 뭐 페라리가 있는지 모르겠네 뭐 카메라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23편부터는 특공들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 엑플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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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